말해서 소설책 같은 거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취직 걱정 안 하면 그런 시대가 올까 하는 것이 되면 그 대학생들의 개화 내용의 소설이 나오고 그런 소설을 저희 쪽에 취업할 수 있고 싶습니다. 그런데 그 뒤로는 취직은 다 잘 됐거든요. 그렇게 해서 다 잘 살게 됐는데 갑자기 여기 와서 또 취업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생각도 들고 그때는 농경 시대에서 직업이 우리나라가 종류가 별로 없었어요. 그러니까 취직할 데가 별로 없었죠. 농사 짓는 거 아니냐는 그런데 지금은 직업이 그때 비하면 한 5배 늘었다고 합니다. 2만 명을 생각해서 생활이 됐는데도 내 취업이 어려운지 하는 것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사실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하고 싶은 자리가 없는 이런 측면들이 사실 많아서 그게 이제 대리, 전문 친구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우리 두 분 선생님은 어떻게? 저희가 오랫동안 외교에서 살다가 오니까요. 낯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중에서 늘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노인네들의 표정, 복장 그런 게 아주 이상했어요. 어떻게 이상하는건......